오늘 학습 목표는 전류란 무엇인가, 병렬해로와 직렬해로, 전류 흐름을 막아요,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해바라기 램프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류란 양전화의 흐름을 말합니다. 전지에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나뉘는데요,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때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양전화가 이동하는 방향을 전류라고 하고, 크기 단위는 시간 통과하는 전기량,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열린 회로와 닫힌 회로 열린 회로란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안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닫힌 회로란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자가 이동을 하고 전류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이너스 전자들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자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전자이동 방향과 전류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지와 전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있습니다. 전지 두 개를 전구에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을 하면 전구의 빛이 가장 밝습니다. 전지를 병렬 연결하고 전구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빛을 새기는 보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직렬 연결하고 전지를 한 개만 연결할 수 있는 경우 빛은 가장 어둡습니다. 전지 하나에 전구를 병렬 연결하면 전구의 색은 보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의 회로도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쓰는 회로도로는 병렬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렬로 전기기구나 공간을 연결하면 한 부분에서 누선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때 회로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회로가 끊기면 정전이 일어나고 우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직렬보다는 병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막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오미라고 읽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열을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A와 B의 전선이 있는데요. 단면적이 같은 A와 B는 길이가 다릅니다. 이때 길이가 짧은 A가 저항이 더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볼까요? 여기에도 A와 B의 전선이 있습니다. 길이는 같고 단면적이 A는 작고 B는 A의 2배입니다. 이때 저항은 B가 더 적게 걸립니다. 저항을 줄이려면 길이는 짧고 단면적이 굵어야 저항이 작게 걸립니다. 전류의 흐름을 막는 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회로의 과부화를 막아줍니다. 트랜지스터는 개폐회로를 설정할 때 사용하고요. LED 전구는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도센서는 빛을 감지하여 저항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이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회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로 부품 중에 트랜지스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폭 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잘 하셔야 되구요. 가운데 0.7보트 이상의 전압이 발생했을 때 가운데 막이 사라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0.7보트 이어 전압이 발생하면 가운데 막이 막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오늘 회로도에서는 스위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센서는 황화 카드뉴을 이용하여 빛을 감지합니다. 어두우면 저항값이 커지고 밝은 곳에서는 저항값이 작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로도에서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가는 게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밝았을 때는 조도센서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평탄하게 조도센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트랜지스터 쪽으로는 전압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가 닫히고 LED의 불이 꺼져 있게 되는 거예요. LED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어두울 때는 조도센서 저항값이 높아지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전류는 트랜지스터 쪽으로 전압이 가해지면서 회로도가 열리며 LED의 불이 켜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질 두 개를 이용하여 해바라기 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바라기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전두성 펜 해바라기 도안 전지 트랜지스터 조도센서 저항 3색 LED가 필요하고요. 기타로는 광케이블 빨대 스카치 테이프 가위 실리콘 고정핀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안 중에서 전선 회로도가 있어요. 전선 회로도를 먼저 분리시켜줍니다. 분리가 되었다면 이 회로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전선 회로도가 있어요. 내가 이거 그 예상 바로 드네요. 그 수빈 색칠이 다 되어있는 전자회로도입니다 이곳의 부품을 실리콘 핀을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에 실리콘 핀으로 꽂아줍니다 그런데 이 핀들이 뒤로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계속 꽂아 놓으면 빠지죠 테이프로 한번 더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한번 더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다 꽂아 놓고 전지를 연결할 건데요 전지가 보시면 플러스 극은 글씨가 적혀있어요 여기 글씨가 적혀있는 쪽이 플러스 글씨가 적혀있는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글씨가 적힌 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쪽에 꽂고요 고정핀으로 꼭 눌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천천히 눌러주셔야 돼요 손톱으로 살짝 꽂아서 코까지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LED와 저항이 있는데요 우선 LED는 극성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긴 꼬리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짧은 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이쪽에 놓고 구멍에 맞춰서 꽂습니다 살짝 불러지지 않게 중간을 휘어서 위로 올라가게 꽂아줍니다 이쪽은 살짝 휘어서 이렇게 살짝 디귿자 모양을 휘운 다음에 맞는 위치에 꽂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선에 닿으면 안 돼요 선에 안 닿게 살짝 틀어서 이건 트랜지스터인데요 트랜지스터는 발이 세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변장 지금 저항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쪽 이쪽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그림처럼 꽂아주면 편하게 우리가 회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캡슐도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절센서를 부착시켜 줄 겁니다 손을 뜨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밝은 경우에는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원래의 길을 찾아가요 하지만 어두운 경우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길을 찾아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바라기 꽃과 회바라기 화분이 있는데 화분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으로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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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화분이 완성되었구요 화분은 잠시 앞에 두고 빨대와 광섬유를 준비합니다 빨대는 이 높이에서 15cm 정도 잘라볼게요 약 15cm 빨대를 준비하구요 회로도를 준비합니다 빨대를 살짝 세워서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하고 이곳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곳과 화분을 연결해줄 건데요 조도센서가 들어있는 이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끔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해바라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해바라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해바라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